이 참여와 소통이란 이 두 단어를 제가 그동안 제가 그 94년부터 저는 94년부터 매를 포기를 했어요. 제 수업에서 제 학급 운영에서 매를 완전히 포기하고 매라는 것을 포기할 때는 이것도 포기해야 합니다. 무엇도 포기해야 될까요? 네 그렇죠. 선생님이 정답 맞추셨어요. 잔소리도 포기가 돼야 되는 거죠. 잔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잔소리를 가지면 잘못하면 매보다도 더 심하게 애들 가슴을 점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기한 지가 꼭 12년 만 12년 됐습니다. 그 와중에 사실은 그 잔소리와 매를 포기하고서도 과연 가능한가 그 두 가지 없이 과연 도대체 수업이 되고 학급 운영이 가능할까 그것을 찾는 정말 진안한 가시밭길이었어요.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번 미요 며칠 연술받으시고서 내가 새 학기에 나도 매 없이 잔소리 없이 한번 해보겠노라. 그 순간 선생님들은 어떤 3월 2일부터 어떤 길이 되겠어요. 가시밭길이죠. Dear Lord, my yea, BIG fourth 가